안녕하세요.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클랜드 홈쇼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ASB 쇼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홈쇼에는 5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리노베이션 동향과 건축, 가구, 홈 임프로브먼트, 야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과 리노베이션과 데코레이션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무료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주 순서는 3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년에 잘 기억나는 때가 시작되어 있는데 매주 년으로 늘어나고 많이 growing. 이 작년에 처음에는 일하여, 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이 있는지 이해가 되었네요. 그리고, over the years, 이게 가장 좋은 것인 것입니다. 몇 가지 존재에 exist here? 이 시에? 500 exhibitors 5,000 people serving on the stands and we will have around 46,000 people come to the show 46,000 and many of those people come not just once to the show they come several times across the week because they come to buy, they come to talk with experts they come to learn about the best new products Steelhouse는 맹점이 외부의 열에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외부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이 제품은 그 열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에어시스템 장치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하나의 유닛이 여러 개의 유닛으로 확장할 수 있는 커넥팅 기술이 이 두 가지가 세계적인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현재 독일의 최고 최대 기업인 기업인 기업과 이미지들이 조인트 합작을 체결했고요 이 기업은 아우디, 아우디의 디자인을 담당한 회사입니다 이쪽의 디자인과 우리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을 결합해서 신제품이 조만간 출시가 되어서 뉴질랜드, 호주에 마케팅이 개시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500kg 가까운 메탄페타민을 적발해 압수하고 이는 뉴질랜드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세관 대변인은 지난 8월 중순 태국에서 오클랜드 항구로 오는 전기모터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캐나다인과 한 명의 뉴질랜드인이 지난 금요일 오클랜드 지방부분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A급 마약의 밀수와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은 469kg으로 시중 가격으로는 2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개에 8kg씩 60개의 전기모터에 메탄페타민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 시네스 원센에서 왕가레일을 연결하는 노슬랜드 레일 개선 작업에 9,480만 달러의 정부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사업부 장관은 이러한 투자가 없이는 노슬랜드 레일은 안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5년 이내 이 노선은 피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노슬랜드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을 주게 될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슬랜드 레일은 전체 길이 181km 가운데 54km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다시 깔아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슬랜드 레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철도 침묵을 교체해야 하고 노후된 교량을 새로 건설해야 하며 낡은 터널을 보수해야 하는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 대학은 빅토리아 대학과 함께 직원과 학생들이 이달 중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위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7일 뉴질랜드 전국의 대학생들은 올 들어 세 번째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3월과 5월에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이 시위에 참여한 바 있는데 9월 20일에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자는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메시 대학의 존 토마스 총장은 학교 직원과 학생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만 8천여 대 자동차가 올해 말까지 에어백을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교통당국 NZTA는 작년 4월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8만여 대 자동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리콜했는데 이 중 6만 2천여 대는 이미 새로운 에어백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NZTA는 아직까지 문제의 에어백을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WOF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NZTA는 작년에 리콜을 발표한 다카다 알파 에어백은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새로운 에어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MW, 혼다, 렉서스, 마즈다, 니산, 도요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다카다 알파 에어백이 장착된 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선정에서 오클랜드는 작년과 같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는 호주와 일본, 캐나다가 대부분 차지했지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작년 1위였던 호주의 멜번을 누르고 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엔나는 안정성과 보건분야, 교육, 그리고 인프라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100점 만점에 99.1점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1위 비엔나, 2위 멜번, 3위 시드니, 4위 캘거리, 5위 벤쿠버, 다음은 토론토, 도쿄, 코펜하겐, 아델레이드 순이었습니다 일부 시골 지역의 개발 계획이 뉴질랜드 정부의 하천과 호수 그리고 습지대 수로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파크 환경부 장관과 다미안 오코노 농업부 장관은 앞으로 10년 이내 뉴질랜드의 수로를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크 환경부 장관은 뉴질랜드의 강과 호수 그리고 습지는 지난 수년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이를 복원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습지와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부터는 새로운 관계 시설이나 유제품 시설을 갖출 경우 주위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럭슨 회장은 오클랜드의 두 번째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2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페노파의 공군 비행장을 상업용 공항으로 바꾸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이 계획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나 국방부와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공군 기지는 지난 1965년 만겔의 기지가 완성되기 전까지 오클랜드의 주요 공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달 말에 사임하게 될 에어 뉴질랜드의 럭슨 회장은 페노파의 기지의 승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인프라 업체와 마오리 2위가 콘서시움을 구성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의회는 태평양 전쟁 중에 증용 문제에 관련돼 있다며 280여개 일본 기업들을 전범 기업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교육기관 등의 노력 의무를 보고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일본의 특정 기업에 대해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주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측이 국제 규정과 합치되는지를 포함해 일본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기록적인 더위로 1435명의 프랑스인이 숨졌다고 프랑스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더위로 숨진 사람 중 절반은 75세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덕분에 지난 2003년 같은 기간 더위로 숨진 사람의 비율보다는 10배 정도 사망률이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를 기록했고 7월 파리의 최고 기온은 42.6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567명이 6월 24일에서 7월 7일 사이 올해 첫 더위에서 숨졌고 868명은 7월 21일에서 27일 사이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명은 작업 도중 더위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이 세계적인 강연 행사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자유세계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인권 활동가인 박연미 씨가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 무대에 섰습니다 박연미 씨는 자신이 경험했던 북한의 참혹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테드 2019 행사 일환으로 참여한 박연미 씨의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10분 40초 분량으로 공개됐는데 이후 일주일 만에 동영상 조회수가 약 100만 건을 기록하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드 측은 박연미 씨의 탈북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제 박 씨는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자유세계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2014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젊은 지도자 1,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자유를 찾아 죽어가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에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 세계 여성 100인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영문해고록 살기 위하여를 통해 전 세계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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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